뭐 어떡할까 눈물이라도 보여줄까 속물이라도 되어줄까 차라리 아니 내가 너를 만나 나는 점점 미쳐가고 있어 꾸역꾸역 뭔가 참아내고 있어 내 속에 가득한 너를 밀어내며 나는 굳이 사서 고생하려 해 사랑이 아니야 너는 뭔가 착각하고 있어 우린 좋을 때만 사랑이잖아 그냥 내가 나쁠 테니 너는 좋은 사람으로 남아 죄책감과 나를 버리고 너로 돌아가 미운 정에 끌려다니기엔 내 목줄이 다 끊어졌네 내가 더 잘할게라 하는 너를 잘해줄 수 없어 난 너도 이제 나를 벗어나 뭐 어떡할까 눈물이라도 보여줄까 속물이라도 되어줄까 차라리 아니 내가 뭐 어떡할까 눈 감고 한 번 속아줄까 죽는 꼴이라도 보여줄까 차라리 아니 내가 뭐 어떡할까 어떻게 너 앞에서 나 저리라도 할까 유치하게 너가 했던 짓도 같이 할까 참는 것도 한계야 난 나의 몸은 한계잖아 너는 두세 개쯤 된 것처럼 살아 내 친구가 너 봤다는 말들 어떻게 설명할래 진짜 이런 말싸움도 지쳐 이제 그만할게 우린 운명으로 시작했어 일이 끝날 운명 이런 얘기하니 넌 또 울고 우린 아름다운 지뢰밭에 갇혀있는 거야 그냥 여기 한 발자국 떠나기가 힘든 거야 딱 한 번의 용기로 평생이 더 기쁠 거야 벗어나면 자유로울 거야 뭐 어떡할까 눈물이라도 보여줄까 속물이라도 되어줄까 차라리 아니 내가 뭐 어떡할까 눈 감고 한 번 속아줄까 죽는 꼴이라도 보여줄까 차라리 아니 내가 뭐 어떡할까 사흘거리도 이제 다 떨어졌어 미안해 더 이상 화낼 힘도 없어 너는 떠나갔다가 또 다시 멈춰서 다시 멈춰서서 날 고고 있네 우린 눈을 멀게 한 끈 나쁜 트럭 속에서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허우적 그걸 안주거리로 만들어 맛있게 곱씹어 안녕 우리 탈란했던 시절 뭐 어떡할까 눈물이라도 보여줄까 선물이라도 되어줄까 차라리 아니 내가 뭐 어떡할까 눈 감고 한 번 속아줄까 죽는 꼴이라도 보여줄까 차라리 아니 내가 뭐 어떡할까 뭐 어떡할까 뭐 어떡할까 뭐 어떡할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